자, 이 적과 동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정치판, 당내에서 나경원 의원의 당권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나경원 의원 얘기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에 대한 그런 진지한 고민 마지막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이번 주 일요일, 월요일이 후보 등록일이니까 그전에는 결정을 해야 되겠죠. 김용일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정작 나경원 의원은 계파를 나누는 건 싫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친윤계에서 지금 보니까 나경원 의원한테 손짓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징후들이 좀 있어요. 나경원 의원은 결심을 굳힌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출마를 할 경우에 제가 알기로 나경원 의원이 출마 과지를 밝힌,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 당이 그동안 너무 외부 사람들을 데려오는 데만 급급했다. 당 내부에 우리 스스로의 힘을 모아서 자강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것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박수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한이냐, 친윤이냐 사이에 지금 세력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거기에 나경원 의원은 자리매김이나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할 수밖에 없죠. 지난해 전당대회만 하더라도 여론조사 지지위에서는 1등으로 앞서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판장 사태 그리고 대통령실의 어떤 한마디에 의해서 그냥 눌러 앉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친윤들이 모아서 나경원 의원 대표를 이번에 당대표로 옹립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친윤도 정치도 이상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고요. 나경원 의원도 자기 스스로의 정치적인 입장 자체가 모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명확히 정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여기서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아까 정치의 적도 없고 동의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철혁 의원 말씀을 제가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일부 친윤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한동훈 전당대 출마에 대한 불만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보면서 그렇게 불만이 있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나경원을 세우니 원희룡을 세우니 뭐 누구를 세우니 하지 말고 본인들이 나서서 출마를 하세요. 내가 친윤인데 나는 친윤 잘못한 거 없다. 이준석 쫓아낸 거, 이준석 징계 잘했다. 그다음에 김장년인데 뭘 잘못했느냐. 그리고 나경원 연판장이 뭘 잘못했느냐. 스스로 떳떳하게 당원들 앞에, 국민들 앞에 우리 친윤은 정당했다. 지금까지 친윤은 잘했으니까 친윤이 또 해야겠다. 그리고 당대표를 친윤을 내세우겠다. 아니면 최고위원도 친윤으로 출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원들의 평가와 심판을 받든지 민심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 애매한 친윤이라는 표현으로 이게 무슨 개파도 아니고 정체성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자기 권력의 주류로서 손을 놓기 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친윤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저는 그런 정말 국민들에게 친윤으로서 자기 정체성과 자부심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친윤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친윤의 대표를 스스로 내세우면서 김기현 대표가 다시 나오든지, 장지윤 의원이 나오든지 이출기 의원이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경원 의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경원 의원한테도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럼 친윤도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